ㅋㅋ ㅋㅋ 이 시스타를 아이소로 시키고 저는 오늘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는 다 같은 선수와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제가 너무나 지원을 합니다. 이 시스타를 아이소나 다르게 와이소나 우리 선수님의 호텔입니다. 선수님의 호텔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선수님의 호텔입니다. 선수님의 호텔입니다. 이제 자기 applied 저녁 먹고 자동에 아acia아김아무네 헤롯 센스 안무 무슨 보자 한가 묻지마 맘만하면 다 해 내 일 없지 매워해 헤롯 센스 괜찮다 너 지금부터 난 다 있어 아 이래 해 사인건이 생기죠 좀 위에 있던 방금 뭐 하시죠 난 다른 마냥 내 여자가 내 넌 그때는 누워줄 생각해 Just make it more sexy 안하며 밝아오려는 날을 위험해 조심해 Oh sexy 이 머릿속에 난 맞다 가라 나 가만 말아 필요는 없지 헉 헤롯 센스 헤롯 센스 지금 어디서 취약서 여길 기대해 괜찮아 적응만 술기면 걸어다 줄게 헤롯 센스 헤롯 센스 헤롯 센스 여긴 주는거OO 아 이래 다 모만 원해 아 gan이 MC Pode Muss 전호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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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자 정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황희입니다. 제가 요즘...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공연을 자주 다니는데 늘 비를 몰고 다녀요 비를 어쩐는지 비가 안 와요 또 그렇다고 꽃비를 주시네요 오늘 청소년...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청소년이라고 부르면 되는 분들입니까 다? 아버지 오늘 안녕하세요. 청소년. 괜찮습니다. 오늘은 청소노로 돌아가세요. 오늘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뮤직 패스발입니다. 오늘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섰죠? 네! 앞에 그 많은 정말 훌륭한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다들 얼마나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괜찮았어요? 네! 오늘 괜찮았습니까? 네!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제가 마지막을 맡았으니까 감사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과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음 곡 바로 이어가시죠! 자 지금 이 노래는 이제 다가옵니다. 여러분들과 기분 좋은 상상 같이 하자고 기분 좋은 상상! 자 이제 시간에 맞춰서 손을 들고 고맙습니다. 1 2 3 2 3 2 2 3 2 3 일들怕 난lot 세상이 엎져버리렴 제발 더 뭘 하고싶어 나보다도 때로 할 수 있다면 난 머리 주머니에 벗어내소 새우는 차에 그만의 여행을 할 거야 랄라라라 굳게 몸에 눈물을 느끼면 로맨피탈고 키스해줄게 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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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어치게 남자벌자나 랄랄랄랄 굳힛 내 귀에 붕어 노래를 하에 노래하여 라랄랄랄랄랄랄랄랄 혼낭노래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랄랄랄랄 소상치기 여기 따네 누구도 못해 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자 마지막 초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고 라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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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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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라라라 나로 내 친구 아이와 라라라 나로 내 친구 너라는 나라 나라라라라 신선 나를 현재 항상 있어줘 영원히 말하는 나라 나라 나라라 신선 나를 보면 견시장 기준 이 사람 나보다 나로 내 친구 참고로 대단히 사의로 클 방길도 미켜봐 너네를 부르는 셀렐라라라라라라 잊지 마세요 KL